오늘의 골프코스는 코로나에 위치하고 있는 글랜아이비 골프클럽입니다. 여기 두 번째 보는 건데 좋은 곳입니다. 글랜아이비 오늘 플레이어는 3명입니다. 익숙한 얼굴 자 이제 1번 홀로 이동합니다. 야 우리는 아 카드라스 왜 이렇게 치고나니까? 블랙 치는거에요? 블루 치는거에요? 블랙이 6600밖에 안돼 블루 블루 6300 블루 6600 와 여기 블루 6600 블루 6600 블루 6600 블루 6600 블루 7600 탑은 18개, csd는 16개, 나는 12개 이렇게 놓고 시작합니다. 일본어 화이팅! 위험한데 사놨겠다. 벙커가 있는데 있겠어? 벙커가 있는데 있겠어? 아예 왼쪽으로는 안가. 덜 풀렸는거야 아직? 이것도... 안 보여있어. 오른쪽 갔어. 이것도 사라 쓸거야. 굿샷! 나이스! 나이스! 세컨샷! 망했습니다. 그래도 팝5니까! 거리는 내리막포함 130km 피칭 제공은 여기 떨어졌습니다 제공은 어디? 그린이 잘 안고르게 생겼어 잘 고른다고요 잘 고른다고요? 지금 오르막인데 여기 봐 오케 잘 고르는 것 같애 제 잘못한 후기 새겟지 고마운다고 쐬겠지 여기 안겨 고기 고기 아이씨 하나도 안돼네 요거 들어가면 내가 쑥둥둥둥 들어가면 어디까지나? 그러면 팬티 깨끗해요 올목이로 신전골프라고 하셨네요 우와 본데로 치시는데요? 스윙의 정석인거 굿샷 한번 안해줘? 베리굿샷 저기 딱 화면에 찍히는데 굿샷 불러줘야지 와 요거에 대박이였어 아이고 샷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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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어 붙었어 나이스 땡큐 땡큐 어이 여기 있습니다 나이스 야 벙커가 막았어 야 야 제공은 여기 떨어졌습니다 밥 누가 사는지 알겄다 오케이 버디 저거 어떻게 쳐 나이스 버디 야 어렵다 그냥 까요 왜 쟤 그냥 찍으면 나갈거 같아 왜 쟤 그냥 찍으면 나갈거 같아 눌렀다가 입주셔서 내 발맞는거 아냐 나이스 야 야 야 놀래라 온탕냉탕인데 이거 아 비투비 라고 합니다 이런거 비투비 일단 그 그 팝포시죠 진짜인데 야 나이스 퍼트 그 수차샘은 부담스러운데 이거 붙이면 양파요 양파네 스페이스가 없어 어 오케이 나이스 파 나이스 포우기 나이스 여기는 굴다리를 많이 지나다니구나 여기는 굴다리를 많이 지나다니구나 오우야 어필 힘을 내 어필 힘을 내 나이스 나이스 호구 이 나이스 되게 많이 뜨는데 옛날에 요즘엔 티샷이 떠 네 그래서 거리도 많이 나와요. 옛날에 나보는 것 같아. 100% 인데요. 페어의 안착률 100% 아 조금 벗어났다. 오른쪽인데? 세컨샷. 세컨샷. 어? 넘어갔어요? 왼쪽? 왼쪽? 아 저기 떨어졌구나. 가지 말자. 까지 말자 했는데. 까지 말자 했는데. 깠어요. 헐타. 네 번째 샷. 깠어요. 나이스. 나이스. 언덕 위쪽에서 두 번째 마우스 스팅이 좋았어. 어제 연습한 칩샷. 버디팟? 약한 듯. 이게 안 불러내려가네. 약해요. 깠어요. 깠다. 깠다. 이것도 조금 약합니다. 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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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넉넉넉. 깠다. 요기서 쑥 나가냐? 세는데도 그러네? 더블. 파볻이네. 저 파볻이 여기. 1등 하시겠다. 왜? 뭐 보기하셨구나? 어. 다 보기 더블. 나이스 파 어 좋아 극간적으로 왼쪽 가는 거 맞죠 아 스윙을 제대로 못하네 이륙 이건 넘어간다 또 원답에서 내려올 것 같은데 저 숲을 오른쪽으로 죽은거 같애? 죽은거 같애 잘 맞았습니다 잘 맞은게 아니고 너무 잘 맞았네 길었습니다 저 끝에 가있어 나이스 칩 아니 더 봐서 더 봐서 더 봐서 더 봐서 땡큐! 땡큐 카드 한번 써야 되겠는데? 아 요배 누르면 전투에서 벗어나시겠는데? 뒤에서 라이도 보여주잖아 그러게 라이가 없네 오우 나이 파 3연속 파 아 또 생각을 나게 만드네 그리고 리바인드 시켜줘야지 변태! 또 보기 날뻔했네 변태 날뻔 변태 파 나 이거 오케 주는거야? 땡큐로 오케 오케 땡큐 카드 썼어 안 쓸 걸 그랬나 그럼 다음에 썼어야지 보기 5번월 파3 164 옹그린 버디 하시면 상품 있습니다 버디 했을때만? 파 아니고? 옹그린 파 아니고? 옹그린 버디? 아 우리 오늘 버디 없으면 집에 가져가는거야 그냥? 그럼요 다음 주 치면 자들을 위해서 다음 주 치면 자들을 위해서 아 지사하다 이거 안 누른거 같은데? 아 누르고 있구나 오케 오늘 뭐 치면 센터로 딱딱 가시는데? 야 일단 옹그린 이따 옹그린 이따 옹그린 나무 스쳤는데? 튕겼어 튕겼어 아 죽은거 같아 아 죽었다고? 아 죽었다고? 아 이거 오늘 힘들겠구만 마찬가지네 저 판을 하댄어? 아 여기서 버디 하는걸로 하지 버디파 안돼 그러고 치면 아 아 이거 더블도 힘들겠는데 더블 더블 더블이야? 오케이 어 쳤어 왜 내꺼 그림때문에 그림때문에 슬슬 기미가 보이는데 이제? 너도 페어웨이 인데요? 나무 위에 서있겠다 어 넘어갔어 안 맞았지? 맞는 소리가 없었어 넘어갔어 넘어갔어 야 뜯기만 뜨고 거리가 안가네 저거 넘어갔으면 그래도 꽤 갔지 이거 파포죠? 파포 350km? 한 120km 남았겠네 오 좋아 좋아? 확실해요? 153km 트러블 샷 갖다 대고 말아야 된다는 얘긴가? 그렇죠 아 쏟아치겠는데? 칠 수 있어 몇 번이에요? 9번? 오 나이스 아웃 나무 뒤다 아 나무 아 똑같아 오 이제 나왔다 나이스 온 야 붙은 거 같애 아 여기 나무 맞고 떨어졌습니다 오 이거 그냥 스트리트로 간다 뭐야? 자가마로 치기 작전이야? 오케이 오케이 거기 오 오 오 오 트리플을 했는데 트리플 이제야 가까이 오세요 더 가까이 오세요 오케 안 돼? 아오 오케 이거 오케 근데 어떻게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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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 내가 죽었다 그러시네. 어? 머리 넓은데요? 힘쓰는데 죽는거. 뭐 노스트라 다무스에요? 힘쓴다 그러니깐. 제일 좋은 위치. 벙커 빠질뻔했네요 여기까지. 자 세컨샷. 300야도 넘게 남았습니다. 3번 하이브리드. 약간 훅났는데 나무맞고 떨어졌습니다. 끝샷. 잘갔습니다. 이번에는 까면 안되지. 말하면 까는거야? 밑담. 까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또 넘어갔네. 4번. 5번. 잘찼다. 잘찼다. 오 나이스. 어디 이후에 첫 파 다 차고. 어디 하고 파 밖에 없네. 다 복이 따블. 복 쎄다. 나이스. 기분좋잖아 이거 안줘요? 기분 안좋으신가 봐? 안 돼 안 돼 안주는 이유가 있네요 그리고 또 운전하고 가야되니까 운전하고 옮고 가자고 굿샷 원복 엄마가 오라고 그랬어? 아니 아니 부부동반이었어요 오잘공이다 오잘공 굿샷 굿샷 잘 맞았어 잘 치세요 솔로모션 해드릴게요 굿샷 슬로모션 아니에요 두루성으로 잘 날라가지고 아직도 굴러갑니다 저렇게 해도 저 덕한아빠보다 앞서간거 같은데 내 생각엔 굴러서 한 50분 넘게 갔어요 지금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내려갔어 아니 덕한아빠보다 그 지나가서 간거 같아 네 시동 끄고 그러니까 한 30여대 가는거네 그래서 내 친구가 나 싫어해 지는 잘 맞는데 딱 쓰고 캐리로 나는 굴러서 한 2, 30여대에서 더 지나가거든 뭐 치구까지 차져 여기 있는 사람도 안좋아해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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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됐어 굿샷 세명 다 세명 다 슬로모션 갑니다 세명 다 삼버디 세명 다 슬로모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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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버디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뭐암뭐아 에휴 그렇지 뭐 길었어요 길도 잘 안돼요? 오 오 왔다 갔다 해 약해 마크 아니 안 떨어지고 일로 가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오케이 나이스 파 오른쪽으로 가 보리 보리 오른쪽으로 가요 그죠? 센데요? 오른쪽으로 가는게 맞지? 이쪽으로 되게 높네 응 그런가 봐 버크로 됐어? 거꾸로 봤어? 보기 한 번 하자 너한테 어? 센데? 아이씨 되게 좋겠네 아이씨 너무 대충 쳤어요 너무 대충 쳤어요 아이씨 따불해 아이제 구버놀 파 뜰입니다 여기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창문이 아이씨 자 요번에 그거 어디 해야 되겠다 어 버디 갑니다 좋아 죽었네 넘어가면 가겠다 내가 칠게 아우 좋아 좋아 나이스 원 어이 어 들어갔어요? 몰라 나이스 원 세 번째 두 분 다 물에 빠지셔서 킥 오 오 이거 아니다 좋았다 좋았다 오 오 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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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